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어떤 거냐면 인텔 데스크탑 CPU 1세대부터 12세대까지 성능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9세대까지 비교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패스마크 기준이라서 여러분이 오차가 좀 심한 벤치2를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리뉴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시네벤치 R20을 이용해서 1세대부터 11세대까지 멀티 성능 위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싱글성능도 사실 같이 비교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표가 너무 더러워져서 어쩔 수 없이 멀티 성능 위주로 비교를 했고요 이건 그럼 어떨 때 쓰면 좋은가요? 중고 구매자 혹은 업글 예정자가 내가 사려고 하는 CPU가 가성비가 좋은 CPU인지 성능을 한번 비교해볼 수 있는 지표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재미삼아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히 성능 얼마 얼마 차이 난다 끝낼 게 아니라 제가 2세대 나올 때부터 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막 범물여서 얘기해줄 테니까 재미삼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0월 말쯤 되면 인텔 12세대가 나올 텐데요 그 나오기 전에 정리용으로 준비한 영상이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펼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1세대는 림필드하고 클락데일이라고 두 가지로 불렸습니다 물론 뭐 이스트림 라인업에 블룸필드나 아니면은 걸프타운이나 게 있겠었는데 그거 사실은 별로 없었으니까 림필드 위주로 얘기할게요 림필드 나올 때는 이미 대내부가 나와있던 시점입니다 이 대내부가 AMD의 쿼드코어 CPU고요 그리고 림필드는 인텔의 쿼드코어 CPU인데요 대내부보다는 아무래도 이 림필드가 게임 성능이 좋았습니다 오버클럭도 잘 되고요 거의 30% 가까이 클럭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성능이 30% 뻥티가 됐어요 DDR3 메모리 사용했고 오버도 잘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도 캐시 적중률이 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게임 성능이 잘 나오다 보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은 림필드로 몰리고 돈이 좀 없어서 듀얼코어 보시는 분들은 레고르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PC 공부하신 분들은 칼립스터라든지 헤카라든지 프로푸스라든지 이런 거 사서 칼레브, 헤네브, 푸네브 이런 거 만들어 썼던 거 기억납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ACC나 UCC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요 어쨌든 저거 나올 때부터 인텔 세상이었습니다 저거 딱 나오자마자 판매량이 7대 3 정도였어요 인텔이 7, AMD가 3 저거 나오기 직전만 해도 인텔보다 AMD가 조금 더 잘 팔렸거든요 근데 나오고 난 뒤부터 슬그머니 AMD가 이제 비싼 제품을 잘 못 팔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레고로는 잘 팔렸어요 여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09년 출시이기 때문에 나온 지가 1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는 다 어차피 고축을 놈들이고 CPU에 아마 수명상에 걱정이 없겠지만 이 CPU 성장 한번 볼게요 가장 좋은 라인업이 870, 860인데요 이게 i7 라인업이에요 아직도 중고 장터에 보면 이걸로 왕본차 만들어서 인텔 i7 저렴하게 팝니다 19만 9천원 이러고 있던데 그거 사시면 호객님입니다 왠지 알아요? 지금 새 제품 9만원 하는 i3 CPU 있죠 1100F 이 놈이 이거 성능에 2배쯤 돼요 림필드 i7 870, 860 성능에 2배쯤 됩니다 760 이런 거랑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돼요 i5랑 비교하면 그래서 너무 오래된 제품이고 진짜 구닥다리 제품이기 때문에 저거는 집에 있더라도 재활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전선비나 가성비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 구매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 라인업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는 놓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2세대 한번 볼까요? 2세대는 11년도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 2세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기라고 불리던 샌디브리지죠 샌디브리지 i3 2100은 사실 많이 안 팔렸습니다 저거 쓸 바에 그냥 대네버 쓰고 말지 맞아요 저거 쓸 바에 대네버 쓰고 말입니다 물론 2100이 전선비가 좋긴 하지만 대네버가 훨씬 가성비 있게 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안 팔렸는데 음... 2500은 진짜 잘 팔렸어요 2500 이때 이제 K라는 수식이 붙으면서 배수라 해제된 2500K 2600K 이런 것도 팔았었거든요 그 K버전은 오버하기도 편했어요 원래 베이스 클럭 오버라고 하는데요 베이스 클럭하고 이제 배수하고 배수는 원래 고정이었거든요 곱하기 해서 클럭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시스템 버스나 아니면 메모리 클럭까지 같이 바뀌는 그런 오버 클럭이라서 이런 게 좀 어려웠고 어... 2500K 이런 놈은 배수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수만 올려주면 그대로 오버가 되는 거였어요 배수 클럭은 100으로 고정해놓고요 아이씨 뭐 말이 복잡한데 하여튼 뭐 그냥 오버가 쉽다는 얘기예요 저때부터 이제 국민 오버라는 얘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국민 오버 4.5라겠는데 4.5는 잘 안됐고 한 4.2, 4.3은 거의 대부분 진짜 아주 쉽게 집어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팔리기도 했고 고성능을 많이 썼습니다 2500K를 한 4.3만 넣고 써도 2600하고 노멀하고 거의 비슷한 i7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4코 기반이었고 i7은 이제 4코 8스레드 하이퍼스레딩 기능만 있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 하이퍼스레딩은 또 효율도 별로 안 좋았어요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2500K가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저때부터는 대내부에 대자도 못 꺼냈어요 아예 게임하려면 2500K 사야지 2500K 사자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고가의 보드도 나름 잘 팔리던 시기에요 오버가 되는 하여튼 진짜 명기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땠나요 이건 뭐 지금 나오는 9만원짜리 i3 성능의 절반도 안되죠 이건 뭐 오버클럭 한다고 해봤자 절반 수준밖에 안될겁니다 성준이 2600은 어때요 i7인데 그래도 그래도 절반 수준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1,2세대는 지금 와서 옛날 추억하면서 쓰기에는 너무 옛날 제품입니다 진짜 오래된 물론 뭐 ssd 꽂아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웨스피용으로 잘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 커버죠 요새 나오는 그래픽카드들은 커버가 안되는 제품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는 걸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제품이었냐면 ib 브릿지라는게 나왔습니다 이게 3000 시리즈가 ib 브릿지인데 3000 시리즈는 사실상 망한 라인업이에요 왜 망했냐면은 솔더링을 계속 해주다가 이 3000 시리즈부터는 솔더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ib 브릿지의 그 스로틀링 온도가 이전 2세대랑 다르게 110도까지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때부터 뚜따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뚜따 한 번 해주는데 3만원씩 받으면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손님 오면은 저 별로 추천 안했어 제가 이거 2000시 쓰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사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뭐 1세대 쓰고 있는 분들이 저거 산다 그랬을때는 뚜따 같은게 해서 오버해서 쓰면 좋긴 하다 뭐 이런걸 설명하긴 했었는데 하하하하 강의 추천이 좀 애매하긴 했어요 저게 1년밖에 차이 안나서 2세대 3세대가 같이 팔렸었거든요 3세대가 가격이 비슷해졌던 시점부터 2세대랑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고 2세대가 3세대보다 좀 쌀 때는 3세대를 제가 거의 안팔았어요 일부러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성차이가 얼마 안났어요 이거 내가 기억이 한 10% 날까 말까였는데 지금 점수로 봐도 그렇죠 3770이랑 2600이랑 비교하면 얘네들 성능 차이가 한 10% 정도 밖에 안납니다 10% 뭐 12% 이리 나겠네요 그래서 아이비 브릿지는 망한 세대였다 저때부터 인텔이 솔더링 안해주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똥 서머로 팔라서 CPU를 팔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여전히 4코어가 제일 좋은 CPU였고요 지금 중고로 사기에도 안좋은 제품이니까 굳이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4세대 4세대는 나름 명기였습니다 이게 DDR3의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좀 처음에 나왔던걸 리프레쉬에서 클럭을 최대한 올려서 판매한 데뷔스 캐니엄 리프레쉬라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거 뚜따하고 5.0 찍고 쓰는 분도 좀 있었습니다 4.8, 5.0 이 사이로 찍어가지고 극한에 오버를 해서 맛보겠다 이렇게 쓰신 분도 좀 있었죠 저도 저거 뚜따해서 좀 팔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3세대하고 4세대는 성차이가 좀 나요 지금 보신 말이지만 3770하고 4790하고는 점수 차이가 500점 넘게 차이나죠 500점 정도 차이면 거의 30% 가까이 성능이 뻥튀가 된거고 4790K라서 그만큼 많이 차이나는거긴 하지만 4770을 봐도 사실상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400점 이상 차이나니까 1400점에서 400점 올라가면 얼마에요? 25% 가까이 올라가는거에요 400점 넘게 올라가니까 맞나? 20%인가? 하여튼 그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성차이가 제법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2세대 3세대랑 3세대 4세대랑 보면 3세대 4세대가 차이가 더 컸어요 하지만 지금와서 4770이나 4790을 보더라도 i3? 만 100F한테 정리됩니다 9만제시피한테 다 정리되요 그리고 저거 H81 그리고 B85 뭐 이런 보드 썼던걸로 기억하거든요 Z87하고 맞는거 같은데 그 보드들이 지금 나왔는지가 벌써 얼마 되었어요 거의 10년 다 돼가죠 뭐 8, 9년쯤 됐으니까 저것도 이제 아직 살아있는 보드들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 중교사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냐 그리고 DDR3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상황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세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저때 그리고 저 그 2, 3, 4세대 사이에 경쟁사에서 못 팔고 있었냐면 불도저를 팔고 있었어요 불도저 FX 시리즈가 2011년에 출시됐고 저게 아마 13년도에 리프레시가 되긴 됐을거야 뷰셰라로 근데 똥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면 알텐데 진짜 똥이었습니다 가분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 성능이 안나오는 코어 숫자에 비해 그런 제품이었는데 발도 심하고 클럭을 아무리 당겨도 게임성능이 잘 안나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그때 다중코어 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걸 제가 3개나 샀거든요 8,120이랑 8,300이랑 6,300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때 제가 AMD 펜보이라서 속는샘 치고 리프레시까지 샀었는데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인텔이 저 불도저 있던 시기에는 4코어에서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3,4,5,6,7세대까지 4코어가 가장 좋은 CPU였어요 계속 안 보죠 그래서 지금 4,000 시리즈 중간에 5,000 시리즈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 들어간 내장 그래픽 강화형 CPU고 애초에 뭐 출시 기간도 짧고 판매도 얼마 안 했어요 판매도 잘 안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5,000은 없었던 CPU로 생각하고 6,000 안보죠 4,000하고 6,000은 사실 성 차이가 얼마 안났어요 보시면은 지금 6,600 i5하고 4,000 시리즈 한번 비교해봅시다 어딨냐 4,000 시리즈 여기 운체 있을텐데 어 4670 어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 4670이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와요 실제로 몇몇 벤치를 돌리면은 4670이 6,600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벤치 돌리면은 6,600이 이긴 경우가 됐었는데 엎치락뒤치락 했죠 물론 게임에서는 6,600이 DDR4 메모리 이때 바뀌어요 이제 4세대에서 6세대 넘어갈 때 DDR4로 바뀌는데 DDR4 메모리 썼기 때문에 약간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 그 게임의 성능을 빼면은 사실 별 메리트가 없었어요 이 6,000 시리즈가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욕을 좀 먹었습니다 스카이 레이크라고 불렀는데 욕 좀 먹었어요 데뷔스 캐니언에서 스카이 레이크를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DDR4가 나왔는데 DDR4가 또 초기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만큼 투자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 또 i7 안 볼까요 i7에서 차이 좀 났나 i7 리프레쉬하고 또 그리고 또 6,700 노멀하고 비교하면 거의 벤치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K를 들고 와야 이 4세대 리프레쉬랑 6,700이랑 비교했을 때 6,700이 조금 더 벤치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10% 될까 말까 그래서 저 때 제가 좀 깠어요 아이 별로다 그러면서 손님 오면은 가격 많이 올라갖고 바뀌었는데 이 6,000 시리즈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종종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구형을 팔 수는 없어서 어쩔 수 6,000 시리즈를 팔긴 팔았는데 저 때 인텔 참 거만했어요 경제사가 거하게 똥을 싸고 있으니까 저렇게 냈어도 됐던거지 별 성능 변경 없이 저렇게 내놔도 물론 뭐 지금 옛날 자료 찾아보면은 뭐 rp시간 10% 후반대까지 올랐다 이런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벤치툴 돌려보거나 아니면 그냥 3d2 같은거 돌렸을 때는 cpu 성능 차이는 별로 없었거든요 다만 메모리에 의한 차이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진짜 고성능 그래픽카드 달았을 때 한 10%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게이밍 때 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었던거죠 4,000 시리즈에서 두고 있는 사람이 굳이 6,000 시리즈 넘어갈 필요는 없었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 웃긴거는 이게 또 7,000 시리즈로 바뀔 때도 똑같아요 6,700에서 7,700에 넘어갔습니다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키텍츠 동일해요 깡클락만 조금 더 올랐습니다 ipc 조금 오르고 메모리도 사실 똑같은 ddr4로 썼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도 얼마 차이가 안났어요 7,000 시즌 진짜 진짜 너무 했던 때에요 6,000에서 7,000 성능 차이 보시면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10% 차이 안나죠 뭐 i5을 보든 i7을 보든 10% 차이가 안납니다 특히 i5는 더 차이가 적어요 아 물론 k버전하고 non-k버전하고 비교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예전에는 k버전하고 non-k버전 클럭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이 7,000 시리즈 올 때부터 그 벌어지는 폭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내 기억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k버전이 오버도 별로 안돼 7,700 부터는 오버도 별로 안돼서 굳이 k버전 가야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좀 애매했습니다 여튼 사실 저는 데뷔 스케니언 이후로 뭐 6,000 시리즈든 7,000 시리즈든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8세대가 이상하게 좀 일찍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밑에 보시면 알지만 대충 1,2년 텀으로 제품 출시되요 1세대 2009년 2세대 2011년 3세대 2012년 4세대 2013년 뭐 5세대는 건너뛰는 거니까 넘어가고 6세대 2015년이었는데 7세대 2년 뒤에 나왔어요 거의 발전 없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8세대가 같은 해에 나옵니다 7세대랑 8세대 이상이 좀 당겨서 나온 느낌 나오지 않나요?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 이때 라이점이라는 제품이 나와요 AMD에서 그러니까 불도저를 크게 똥 싸고 드디어 그래도 좀 CPU같은 CPU를 냈습니다 근데 이 라이점 1세대가 사실 IPC로 따지면은 클럭닭 성능으로 따지면은 대네버거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대네버거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었죠 뭡니까? 저렴한 가격에 다 코어를 지원해줬습니다 뭐 클럭이 높은 것도 아니고 IPC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키텍처 인텔의 한창 구형 아키텍처랑 비슷한 수준으로 성능이 안 나왔거든요 1세대 라이점은요 근데다가 호환성 문제도 많았고 당시 막 출시했을 때는 이 멀티 성능을 제대로 지원해줄 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때 인텔이 어? 요거 봐라 AMD 코어 숫자가 너무 많은데 멀티 성능만큼은 우리를 따라왔네 아니 우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짝 놀라서 7세대에서 8세대 넘어가는 게 빨라졌던 겁니다 그때가 17년도였거든요 라이젠 1세대 나올 때가 아마 맞을까요 할 때 그래서 8세대가 1년도 안 됐는데 나와서 7세대 뒤통수를 거하게 떼어버리죠 아마 이 7세대 사신 분도 눈물 좀 흘렸을까요 그나마 6세대 사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게 2년 가까이 최상위 제품이었으니까 그 당시 게이밍 용도에서는 뭐 6,700보다 좋은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사랑을 좀 받았는데 7세대 사신 분도 진짜 디톡스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튼 그래서 8세대가 나왔는데 8세대부터는 무려 보이시죠 6코어 제품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i5도 6코어고 i7은 6코어 12스레드 스레드가 2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성능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i7이 i5하고 놀죠 7,700k i7이 누가하고 놉니까 8,600 i5한테 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 성능차이가 싹 벌어질 때였거든요 그전만 해도 사실 7세대 6세대 i7 같은 항목이 있고 심지어 얼마나 심하냐면 4세대 3세대 2세대 1세대 이런 애들 7세대까지 뭐 다 같은 1000점에서 2000점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전까지만 연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i7이 싹 다 그러다가 그다마 K버전들만 살짝 2000점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여튼 이 뭐 1,2,3,4,5,6,7까지 i7이 성차이가 두 배가 안 났던 거예요 두 배가 안 나잖아 지금 맞죠 두 배가 안 났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거 연걸 i5한테도 i7이 뚜디 맞고 있네 바로 다음 세대 같은 해에 나온 배신감 좀 심하게 느꼈겠죠 그리고 여기에 i7은 8세대 i7은 성능적으로 거의 7세대 i7의 멀티 성능으로 보자면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K버전 비교했을 때 좀 과장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뭐 2200점에서 3700점 가까이 됐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8700점 참 났을 때 인텔 유저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8700 성능 봐라 와 이거 또 따위가서 오버하면은 와 와 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갑자기 코어를 늘린 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 전류량이 극혁하게 뛰었죠 그래서 뚜따를 거의 필수로 해야 되는 세대가 세대가 됐어요 저 8000 시리즈 i7은 뚜따 안하고는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적어도 일체형 순행은 박아야 됐거나 아니면 뚜따를 해야 저 공랭 좀 괜찮은 상급으로 쓸 수 있거나 오버를 하려면 무조건 뚜따를 해야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 때도 용돈 벌이 좀 했습니다 뚜따 해주면서 하여튼 그랬던 시절인데 확실하게 경쟁이 여러분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AMD하고 인텔하고 경쟁하기 시작했던 때가 딱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라이젠 2000 시리즈가 1000 시리즈보다는 훨씬 나은 클럭당 선언을 가지고 물론 그래도 경쟁사한테는 밀렸지만 그리고 또 충분히 많은 멀티코어를 지원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이 나왔었어요 그게 아마 18년도 쯤일 겁니다 18년도 쯤이라서 라이젠 2000 시리즈 나왔을 때가 그때 인텔도 또 빠르게 생각보다 9세대를 던집니다 근데 9세대는 별 바뀐 게 없어요 8세대 8세대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보시면 이 i5끼리 같은 라인업에 있죠 8세대 9세대 i5 같은 라인업에 있고 그리고 그리고 i7끼부터는 차이가 조금 나왔어요 i7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뭐 8700K랑 멀티성능은 똑같지만 코어 숫자가 8로 바뀌었죠 하이퍼스레딩이 빠지고 이 위의 것 9900K i7은 차이가 그래서 벌어졌어요 하이퍼스레딩은 추가시켜줬으니까 멀티성능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8세대하고 9세대하고도 멀티성능으로 따지면 꽤나 성능 차이가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700K는 얼마 안났지만 얘는 게이밍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고 8700K 대비 그리고 9900K 가면은 멀티성능이 확연하게 좋아졌고 뭐 퍼센트에 따지면 한 20% 정도겠지만 그래도 그건 좀 큰 폭이죠 20% 살짝 넘게 성능이 올랐습니다 음 거기서 끝나면은 좀 재미가 없을텐데 라이젠이 또 3000CG 내놨어요 19년도에 네 9세대 나오고 한 해 지나서요 그러니까 이 셀스를 이제 똥죽타기 시작하는 거야 인텔도 그래서 10세대를 내놨는데 이 10세대는 거기서 한 번 더 무리를 합니다 8코어도 사실 온도로 따지면 한계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2코를 더 때려보는 거야 최상위 라인업에 그러면서 i9이라는 라인업을 만듭니다 이게 1900K죠 얘는 10코어 20스레드입니다 지금 인텔 나온 일반 데스크탑 제품을 위해서 10코어짜리는 저거밖에 없어요 여튼 발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발열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9세대부터 숄더링을 다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발열을 못 잡았어요 9700K 오버 잘됐죠 숄더링 되있어서 저거 4.8 뭐 5.0 오버에 쓰시는게 많았어요 9900K는 숄더링 되있어도 온도를 못 잡아서 난리였고요 당연히 10세대도 숄더링이 되있어야 되겠죠 그보다 전력소로의 소비량이 더 늘어났는데 코어도 늘어나고 하여튼 그래서 저때부터는 와 인텔도 작업에 좋다 멀티성능 괜찮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인텔의 위기감을 느끼니까 확실하게 성능을 팍팍 올려주던 시기입니다 근데 저거 내놓고 저게 언제 나왔냐면요 20년에 나왔거든요 얼마 안되서 AMD 5000시리즈가 나옵니다 AMD 5000시리즈가 진짜 최고의 한 5년? 10년? 10년 안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이라 생겨요 CPU중에서 저는 진짜 그 기반이 없던 AMD가 여기까지 올라왔던게 신기할 정도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600X가 게이밍 용도에서 i7, i9을 잡았어요 19,000K가 게임에서 5600을 못 이깁니다 서로 노멀 비교하면 물론 19,000K를 오버를 빡빡하게 당기면 5600X 정도는 살짝 밟는 수준까지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멀일 때 6호짜리랑 10호짜리랑 비교가 된다는게 진짜 어마어마한 발전인거죠 이게 3차 시리즈만 해도 AMD가 이 정도로 내가 뻥튀게 될지 몰랐거든요 사실 하여튼 그래서 인텔이 무리수를 던져요 그 스카이 레이크부터 10세대 10세대 제품명이 뭐였지 기기 지금 잘 안나는데 하여튼 10세대까지 사실 아키텍치가 거의 동일했어요 그냥 리프레쉬가 계속되는 수준이었는데 어 무리수를 던지죠 1년도 안됐는데 11세대 출시하겠다고 무리수를 던졌는데 하여튼 뭐 좀 딜레이 돼서 딱 1년정도 채웠을 때 나왔습니다 11세대가 근데 IPC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구조를 바꾸기도 해야 되겠지만 전력소비량도 늘어나고 똑같은 뭐 13년원에서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깡클럭도 좀 더 올려야 되고 하여튼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 11세대는 10세대보다도 더 발열이 심한 제품이 되버립니다 이제는 뭐 커서 아니면 오버를 못한다 할 정도로 근데 확실히 IPC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IPC가 10세대한테 비교해서 한 17% 18%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게이밍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코어나 듀얼코어밖에 안 쓰는 국게임에서는 오즈노 프레임 증가하는게 눈에 보였는데 뭐 캐시가 크게 뻥튀기 된 것도 아니고 뭐 구조가 아주 핵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캐시 적중량이 엄청 올라간다든지 하여튼 뭐 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발전이 별로 없었어요 IPC 오른게 발전이 나오면 발전은 맞는데 게이밍 프레임에서 프레임에 그 빗대서 얘기하자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습니다 몇몇 게임 빼고는 거의 안 올라갔을 정도로 차라리 10세대 오버클럭 빡세게 했는게 11세대보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할 정도로 특히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우1, 기우2 이러면서 아시다시피 1대1 동기화가 풀려요 램 컨트롤러하고 메모리 클럭이 고급 문제 때문에 사실상 3800 이상 오버가 빡세거든요 뭐 특정 보드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4000 가까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게임 프레임이 그리 증가를 안 했어요 하여튼 간에 인터넷 몰락이 시작이죠 AMD 5000CG가 여전히 각광받고 11세대는 잘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흘러왔어요 아 그러면 성련님 그래 설명 잘 들었어요 중고로 뭐 사는게 좋은데요 잘 생각해봐요 어 만 100위에 지금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전력소름이 아주 낮기 때문에 메인보드 7만원짜리로도 커버가 돼요 6만원짜리 7만원짜리 합쳐서 얼마입니까 15만원에서 16만원이면 메인보드랑 CPU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거의 똑같겠죠 근데 요 밑에 구형들이 사실 점수가 비슷해도 이거한테 게임 성능이 확 밀리거든요 지금 7700K가 점수가 비슷하지만 만 100위 게임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와요 한 2-3% 정도요 20종 게임으로 비교해보면 2-3% 정도 잘 나오고 좀 많이 차이나는 게임은 5% 이상 차이나요 그래서 이 밑에 애들이 15만원에 CPU 보드가 만족되지 않다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간단하죠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만 100위 사야지 석진님 그러면 일단 중고로 사려면 여기서부터 보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보라는 얘기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게 i7이면 다 좋은 줄 아시는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이 커뮤니티들은 뭐 i7 샀어 중고로 싸게 이러고 막 신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패 오프도 싸게 샀으니까 나머지 돈을 전부 다 그래프카에 투자해서 그래프카에 좋은 거 하나 박을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게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내가 장담하는데 단 한 제품도 이 i3보다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온 놈이야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심지어 멀티 성능조차도 이 만 100F보다 나온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등급 중고로 사고 i5 사든지 i7 사든지 고성능클값 쓰려고 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 cpu 합쳐서 15만이 넘는다면 여기 있는 살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700K나 6700K는 어 i7을 i7을 해야지 윈도우 7을 정식 지원하는 최고의 cpu 거든요 이 때문에 중고가격이 이상해요 얘네들은 아직 20만원 하더라고 성능은 10100F보다 못한데 성능은 그러니까 이놈들도 사면 안 돼요 그럼 뭐 사야 되는데요 어 그나마 이어서 살만하다 생각하는 애들은 10400 중고 아니면 8700 중고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9700 중고 정도까지는 살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살만하고 그 외에는 여기서도 살 게 없어요 왜요 성조님 내 생각에 살 게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8500이나 8600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저런 거 살 바에 다른 거 쓰던 거 차에서 그냥 36백 중고 사시거나 아니면 돈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이 위에급 중고 볼 필요 없이 5600 쓰는 게 맞습니다 5600 쓰는 게 멀티 성능도 잘 나오고 지금 2등급까지는 커버 치잖아요 맞죠 멀티 성능도 잘 나오고 게임의 성능이 2등급까지도 커버 쳐요 여러분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딱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15만원 이하 여기서 15만원 넘으면 사면 안 돼 왜 이 10100이 다 커버 치니까 그리고 3600이 다 커버 치니까 여기 밑에들도 사기 좀 애매해 그나마 10400 중고나 9700 중고 좀 싼 게 있다면 이게 20만원 초반을 넘어가면 안 돼요 10400은 한 17만원 정도까지 넘어가면 됩니다 9700K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만원 초로 넘으면 안 됩니다 20만원 초까지 그거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등급은 이거는 뭐 취향 나름이니까 뭘 안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5600이나 5800 쓰니 가성비가 좋지만 인텔을 꼭 쓰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딱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세대부터 11세대까지 어떻게 컬러 왔는지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어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 잡소리도 많이 했고 자막을 달려고 보니까 30분짜리 영상돼서 영상 그냥 올리겠습니다 혹시나 못 알아듣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뭐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댓글 달아줘도 괜찮고요 이게 지금 내가 대본 짜서 영상 찍은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이거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Cinebench R20 돌려서 나오는 점수를 넣어둔 거니까 데이터 가지고 머릿속는 비교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추석특진 영상인데 좀 늦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